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강부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그 외에 에너지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어떤 섹터와 종목으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형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수급부터 체크해볼게요. 코스피에서 일단은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 뒷받침 속에서 국내 증시가 그나마 강부합권을 유지하는 걸까요, 대표님? 전체적인 상황들, 이번 주에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 외인이 이번 주 초반 굉장히 매도세로 일관되면서 다수 수급의 어떤 정체성 또는 수급이 비교적 답답한 흐름들로 유지가 좀 됐었는데, 다만 오늘 기점으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4,200억 원대 외인의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330억 정도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매도폭들이 좀 더 축소되면서 수급이 좀 완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조, 여기서 AI 산업에 관련된 방향성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FOMC 의사록에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매파적 기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2%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어떤 코멘트.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반기 금리 정책에 관련된 어떤 변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특이점은 좀 없었다는 평가 안에서는 무난히 잘 소화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어떤 시세 흐름들을 보면, 비교적 좀 완화된 수급 유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신가? 네, 그럼 이제 섹터로 들어가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업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정 종목을 좀 강하게 매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은 SK하이닉스, 기관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담는 것 같고, 그 외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은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전선과 2차전지 쪽도 담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저의 생각이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좀 특징들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확연하게 체감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주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증가시켰다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과연 이 월가의 전망치를 상의할까,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었는데, 무난하게 이 월가의 전망치들을 웃도는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게 되면서, AI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추가적인 어떤 하반기 기조까지 유지될 수 있는, 여기에 뭐 AI 서버형 매출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다만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소화 이후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좀 큰 폭의 반등세를 좀 기대를 했을 건데, 다만 그 기대에는 좀 충족시키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형주 중심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수급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오늘 SK 아이덱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상승폭도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은 비교적 어떤 수급의 안도 내지는, 하반기 전략에 대한 기대치,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소부장주의 흐름들은 좀 더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기조에 관련된 실적 희비,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강하게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반면에, 반대로 실적에 대한 어니미스가 좀 있었거나,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급이 좀 더 이탈되거나 차익매물이 좀 더 나오는 흐름들로 좀 연출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기조, 그래서 여기서 2분기까지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4월과 5월 초의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우리가 입증을 좀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인 차익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했던, 어제의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은 그래도 수급이 좀 더 확대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화장품주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오접장에 비해서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마감까지 이제 어떤 흐름이 진행될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마감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은 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종목들을 봤을 때,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전선주가 좀 문에 띕니다. 대한 전선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구리 고점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또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관련조들이 주가가 목에 찰만큼 샨 건지, 구리와 전선 관련조들은 저희가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관련된 이 부분은 판가의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지표가 계산될 수 있고, 확보되어 있는 재고가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평가 이익이 발생하면 재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효과로 작용을 하죠. 다만 이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되는 시그널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근 5년간의 이 구리, 현선물 시세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3개월 이상 톤당 1만 달러를 상회했던, 1만 천 달러 이상을 상회했던 기간이 3개월 이상 유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구리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구리와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 관점에서는 구리의 현물과 선물 시장이 관련된 투기 세력의 어떤 유입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구리 시세를 좀 더 확장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 2거래일 간의 하락폭을 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물 시장에서는 톤당 1만 447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조금 더 올해 좀 이 기조가 좀 유지된다면, 분명히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구리 가격 상승분에 따른 판가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더 확장되는 어떤 측면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구리 가격이 좀 더 하락, 2거래일 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력기기, 전선주들의 수급이 좀 더 다소 위태한 어떤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어떤 증시 흐름들이, 지금 전력 인플라 관련 주에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죠. 그래서 뭐, 블룸 에너지가 급등을 했었고, 어제 퍼스트 솔라가 좀 급등했던 이력들을 좀 살펴보면, 수소라든가 태양강 쪽에 당분간 시세 유입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구리나 전력 전선 이쪽보다는, 뭐 수소 연료 전지나 에너지 이쪽으로 잠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해당 수급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해당 대체 에너지 쪽 수급으로 이연되고 있다, 옮겨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리 전선 관련 주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 현대차가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매수를 하던데, 지금 어제부터 현대차는 수소를 포함해서 간세까지 온갖 모빌텀이 다 붙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던데, 오늘 이제 조정도 상당히 양호한 조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현대차는 더 간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뭐 코너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당시 52조 신고가 갱신하고 났을 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대 부분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반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 이게 일본의 사례를 좀 대비해 봤을 때,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에 대한 도입 이후에, 어떤 주가의 상승 비율들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많게는 50%까지에 대한 상승 여력으로 작용했던 점. 이 부분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서서히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어제 수소 밸류 체인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끌어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주도주가 지금 잠시 쉬어가는 안에서 자동차 대표적인 현대차가 다음에 주도주를 변모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 34만 원대까지의 목표를 좀 상향하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데, 다만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2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분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자동차 업황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을 유지하거나 현행을 소폭 웃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성장률은 다소 좀 정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현대차다. 추가 상승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탑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8개 후보 중에서 이제 우리 기술을 선정해 주고 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어요. 저희 리뷰 받고 오늘의 탑픽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 2545원을 좀 터치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좀 되돌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1분기 실적 기조, 그리고 여기서 적자 폭을 축소했지만, 2분기의 이익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수주 모멘텀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는 어떤 시점에서는, 소형주니까 오히려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일시가 총액이 3,184억, 현주가 수익에서는 한 3,300억 정도의 시총 수준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약 한 15%에서 20%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는 좀 유하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으로 잘 골라주실지 또 기대감이 커지는데, 8개 후보 중에서 탑픽으로 선정하는 종목 좀 짧게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저는 외인과 기관이 선택한 대주전자 재료를 선택해봤는데, 다른 섹터의 경우는 사실 수급 반영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 반대로 2차전지 섹터는 굉장히 좀 소외가 되는 흐름들. 여기서 대주전자 재료의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들, 차트의 배열 상태를 보면, 상승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 상승폭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인터베이터를 2024에 6월 중순에 일정들이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 일정 모멘텀을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목표과만 짚어주시죠. 매수가는 한 10만 원 미만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로 노려볼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주셨습니다. 시선주 오늘은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